정부의 세수 증대로 전국시도교육청의 주요 재원인 교육교부금이 크게 늘었습니다. 전국적으로 81조 원, 이 가운데 경남교육청은 당초보다 1조 4,500억 원을 교부받아 1조 원대의 기금을 적립했는데요. 이에 경상남도와 일선시구는 당장 급식비 분담률부터 조정하자고 압박하고 있습니다. 이 소식은 박종훈 기자가 보도합니다. 지난달 경남도의회 임시회 본회의. 이미 지자체에서 학교 급식비 70%를 부담하고 있는데 식품비 인상에 따른 소요액을 추가 부담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. 현재 30%인 경남교육청의 급식비 분담률을 더 높여야 한다는 주장인데 왜 이런 발언이 나왔을까. 경남교육청이 정부로부터 추가로 받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과 세계인여금 등은 1조 4,500여억 원. 사상 최대 규모의 이 세입 예산은 정부의 내국세 규모가 크게 늘었기 때문인데 이 가운데 올해 경남교육청 전체 예산의 15%에 해당하는 1조 1,300여억 원을 재정안정화 기금 등으로 적립했습니다. 반면 경상남도의 경우 코로나 장기화 영향 등으로 현재 부채 규모가 1조 원이 넘습니다. 연간 2천여억 원의 급식비 중 70%, 1,400억 원을 부담하는 데다 각종 교육협력사업의 예산을 지원하는 경상남도와 일선 시군은 1조 원대의 여유자금이 생긴 교육청을 바라보며 볼멘소리를 내고 있습니다. 지난주 경남도청에서 열린 민선 8기 첫 경상남도 시장군수정책회의 이 자리에서 박완수 지사는 교육청과 달리 지자체들이 재정 부족을 겪고 있다며 급식비 분담률 조정을 직접 압박하고 나섰습니다. 경남도와 시군의 이 같은 움직임에 경남교육청의 입장은 어떨까?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조성을 위한 공간혁신 등을 위해 2025년까지 약 1조 4천억 원의 예산이 필요하다며 지자체와의 급식비 분담률 조정에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. 박완수 지사와 박종훈 교육감은 다음 달 말 교육행정협의회 석상에서 처음 마주 앉을 예정입니다. 교육청의 1조 원대 기금 적립을 바라보는 입장이 상반된 가운데 급식비 재원분담률 조정에 접점을 찾을 수 있을지 비추가 주목됩니다. MBC 뉴스 박종훈입니다.